창세기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에 건널 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했을 때 쉽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만큼 우리 삶에 감사가 많다는 것이고 또 머뭇거리고 또 주저하게 된다면 또 그만큼 삶의 문제들 또 속상한 일이 많다는 것이 되겠죠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쾌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따뜻한 손길 가운데 그 친밀한 영적인 사귐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드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 속상하고 눈물로 얼룩진 자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에 영과 또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만큼의 사랑과 또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깊은 한숨만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일들 겪으셨고 그 일들을 겪으시면서 우리는 몇 번이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픔과 상처 또 기쁨과 또 즐거움의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내쉬었던 한숨만큼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던 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인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연연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를 잠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근심되고 서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하고 나지막히 외치면서 삶의 답답함을 고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삶의 답답함이고 심지어 삶의 답답함들은 켜켜이 쌓여가는데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강국 마음을 다한 호소는 우리는 정작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하고 외치면서 그 모든 일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 이 약속을 고백하며 우리는 자유와 회복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장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자신이 계획에만 연연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24절 후반부의 씨름 장면이죠 약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걸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씨름하였던 야곱의 모습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야곱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것만 붙들며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이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자기 것에만 집착하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의 마음을 바꿔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24절 전반부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그는 홀로 남겨진 시간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다짐과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야곱이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 다짐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 궤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삶 가운데서 마치 홀로 남아있는 그와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강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 굳은 영적인 다짐을 어떻게 우리 역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오늘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떤 인물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의 삶을, 그의 성품을, 그의 인격을 잘 얘기해 줍니다 발꿈치를,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야곱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름 속이는 자로서 밀어내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왔죠 태어날 때부터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좀 더 많이 갖고자 욕심을 부렸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장기를 통해서도 여러 다양한 형태의 욕심 얼마나 탐심을 바라면서 살아왔던 것이 야곱의 모습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장작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어떻게든 자기 것을 또 자기만 누려야 된다는 그 욕심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야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취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 줘도 두 개를 더 가져야 되고 두 개 주면 결국에는 다 가져야 하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었죠 이 못된 성품, 이 어그러진 성품, 이 고약한 인품이 장세기 29장 15절에서 또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 사랑했던 라엘과 결혼하기를 바라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본이 아닌 게 본인도 뒤통수 침을 당하게 되죠 눈을 떠봤는데 라엘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분통이 터지죠 막 화를 냈겠죠 왜 라엘이 아니고 레아냐고 그런데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앞에 보여지는 반응들 얼마나 모멸감과 무시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7년 동안 계속해서 남편, 야곱은 새로운 아내,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하고 온 열정을 다 벗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무려 7년간이나 바라봐야 했다는 거죠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집착 자기 것에만 연연하는 이 고약한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인품을 가지다 보니 그의 안목에서 바라보는 인생은 일그러진 것이고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고민도 없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도 전혀 없는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사람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거쳐가면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변화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물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다리갑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지침도 있고 고단함도 있고 목마름 속에서 삶에 대한 무기력에도 빠지기도 하고 삶에 대한 위협감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보잘것 없구나라는 것들 각자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커플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손에 한 두 주먹이 몇 가지 쥐고 있으면 제법 인생을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 착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새로운 현실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인생의 험난함을 거쳐가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0년간의 하란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 그냥 귀향 가족들과의 다시 만나는 그 아름답고 정겨운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저질렀던 무책임한 일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것을 뺏어간 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무시무시한 또 엄중한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이 결심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장작권을 빼앗은 것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됩니다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세가 등등하고 기세를 넘어서서 살기가 등등한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에소와의 죄를 반드시 마주해야 하며 그 마주함의 시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내리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결정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귀향과 또 가족들과의 재회를 준비하면서 즐겁고 정겨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상태를 살핍니다 형 에소의 심중을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정이었고 가야 한다는 이 결정을 어떻게 끝까지 살려낼 것인가를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나눕니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가족들, 예물들을 셋대로 나누어 분산시켜 진행시킵니다 예물을 셋대로 나눈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형 에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형 에소가 첫 번째 선물 그 셋대 중에 첫 번째 무리들을 보며 흡족해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계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선물을 한꺼번에 받으면 좋죠 그런데 좋은 만큼 그 기쁨도 순간적으로 사그라져 들어가는데 한 번 받고 좋았는데 또 두 번 받고 또 세 번째까지 준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이 야곱이 형 에소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 엄중한 상황을 잘 모면해 나가려는 그의 부지런함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첫 번째 선물을 봤을 때 형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 그야말로 응징하려 하고 분노 속에서 그를 대하려 할 때 하나는 뺏기더라도 남은 두, 세 때는 확고해서 그나마 재산상에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줄여나가려는 그의 다양한 혹은 부지런한 속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에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는 이 야곱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 상황 속에서 움츠러들여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처럼 가족들과 종들과 그의 재물을 다 떠나보냅니다 이제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32장 10절에서 그의 처지를, 그의 삶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넀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도망자의 신분에서 뺏길 것이,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굉장히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을 돌아다 보니 제법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뺏길 것도 많고 잃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신의 안정적인 삶만큼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욱더 뼈저리게 구애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에서 내가 죽게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다 혼자 도망자로 떠날 때는 지팡이만 하나만 있어도 건강하고 생명만 붙어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오기와 자만감이 있었겠죠 이제는 뺏길 것도 많고 잃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자신의 처지 특별히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무책임한 것들 성급함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32장 24절 전반부의 법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 그 자체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의미에서 홀로 남아있는 것도 되겠지만 그 옆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본인의 처지를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인생의 씁쓸함,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고독감 속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눈앞에 흐르는 유유히 흐르는 그 강물 소리를 들으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답답한 심정에 밤하늘을 쳐다봤겠죠 컴컴한 밤하늘 속에 별이 떠 있었을 수도 있고 달이 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심정처럼 갑갑한 상황이었겠죠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물소리가 졸졸졸졸 그 강물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어떤 고민을 그가 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흐르는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어둡고 컴컴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뉘우침의 한숨을 내쉬었을 야곱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아마 그렇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꼭 그렇게 했었어야만 됐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겠죠 내가 왜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그토록 무리수를 두었을까 이 무리수를 넘어서서 악수가 되는 거죠 필패로 이어진 악수를 두었을까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의 후회와 그리고 깨우침이 묻어있는 이와 같은 독백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뉘우침의 한숨이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 자신의 욕심을 닫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어갑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거겠죠 아, 정말 별 것 아니었구나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무리하게 누군가의 것을 탐낼 필요도 전혀 없었구나라고 내가 왜 그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믿음의 안목으로 내 인생과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을까라고 절실히 구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우칩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난 날 그가 닥쳤던, 그가 경험했던 위기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는 계속 도망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협의 순간에,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 계속 도망만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한다 이 다짐과 함께 굳은 각오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을 놓치면 나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것 기도하는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이 야곱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드려야 되며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안목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 그리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야곱이 씨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함께 씨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홀로 남겨진 그 외로움과 고독함 막막함과 그 먹먹함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짐 영적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야곱의 상황처럼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홀로 남겨진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막막하게만 모습일 수도 있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황 속에서 혼자 남겨진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계획했던 것들이 막힐 때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 실패라는 결과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슬픔들이 하나하나 우리 생각과 마음에 젖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흠뻑 젖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할 수 없이 상황 속에서 아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들에 휩쓸리거나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강한 외침이시고 가르침이 되십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젖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시간임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짐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힘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안 되는 상황인데 되는 상황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안 되는 상황은 안 되는 상황으로 그대로 이해하고 그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겠죠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현실을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강구할 때 약할 때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우리가 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 상황을 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함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그 강구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실패와 아픔, 근심과 서러움들을 경험하면서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먹먹한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안 되는구나 그저 아쉬움과 실패와 좌절의 한숨이 아니라 돌아보면서 좀 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영적인 리우침의 한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 다양한 이유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패라는 것,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몇 주간 지내오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 또 본의 아니게 내가 또 아픔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 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불쾌감을 주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록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또 그 사람과 저 사이의 이해의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으로도 제가 여겨진다는 것을 한 번씩 발견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분통도 터지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많은데 그때가 하늘께서 만들어주신 성품과 인품을 사람과 인생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다듬어가는 홀로 남겨진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억울함과 또 억울함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싹트는 것을 볼 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 미움이라는 것에 질투라는 것에 속상함과 자존심이라는 것에 내 마음이 하나하나 뺏겨서는 안 되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그것은 미안한 것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조심하면 되는 것 그렇게만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한 사람 사이의 문제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 관계를 좀 더 사랑으로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것이겠죠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또 8월 한 달을 지내오시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시면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반응했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나가고 이겨내고자 노력했는지는 또 우리 각자의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반등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쁜 곳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나쁜 곳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내 삶을 내 생각과 마음을 신앙과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파고든다면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의 상황이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나갈 수 있도록 인내로 성김으로 그 상황을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적인 씨름 하나님께 강구함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이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그날 밤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안목으로 자신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해 강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의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든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은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고 구체적인구나 라는 것들을 구별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다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고백도 참 좋지만 좀 더 구체적인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좋습니다 이 정도면 딱 충분합니다 어려움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어떻게든 한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만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홀로 남겨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그의 인생을 바꾸셨다는 것이 되겠죠 혼자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이름 속에 우리 스스로를 밝혀나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있으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 되고 있습니까 문득무득 찾아오는 삶의 힘겸들이 많습니다 눈물밖에 쏟을 게 없던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막막함과 먹막함 속에서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 힘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발휘하시면서 누리시면서 하루하루를 크고 작은 일들 막막하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밖에 쏟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홀로 남겨진 밤과 같은 외로운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해야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살아낼 수 있음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또 크고 작은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말씀으로 힘과 지혜를 얻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풍성하고 놀라운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셨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지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며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셨고 홀로 남겨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